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스타 입니다 예 여기는요 예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연합뉴스 본사입니다 본사 연합뉴스 아이시죠? 뉴스 하는 방송요 예 여기서 여기 연합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예 김스타랑 이쁜희 입니다 김스타랑 이쁜희가 예 지금 연합뉴스에 왔습니다 지금 연합뉴스에 왔습니다 제가 빛낼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더 노력해서 앞으로는 열심히 더 노력해서 연합뉴스 연합뉴스 TV에도 나오는 TV에도 나오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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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똑바로 해라 인사 똑바로 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